좀 길러줬어요. 이해해주세요. 짱어덮밥이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마루나 안녕. 하드코어를 좋아하시나봐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아미크보님 안녕하세요. 별풀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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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분도 항상 오시는데 별풀 100개 337. 별풀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짱어덮밥님이 재방송 보려고 가입하셨대요. 안녕하세요. 희아우님 초콜릿 5개 감사하고요. 꼭 저한테 뽀뽀하는 것 같네요. 아미크보님한테 한 건데. 방송 절 보고 갑니다. 하시는 분 감사하고요. 오채이님 안녕. 별풀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짱어덮밥님 초콜릿 10개 감사하고요. 아베가 그렇대요. 그러시는데 아베 이 죽일 놈 새끼. 근데 나는 모르겠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일본 사람이 너무 싫어. 내가 그래도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사람이 한 짓을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나 일본 사람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나 막 요즘 너무 막 일본 사람이 막 명동에 지나가면 go back to your country. 막 그러고 싶어. 물론 그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 관광 사업이 발전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막 지도로 막 이러고 있잖아요. 도와주기 싫어. 이러면 안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자꾸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에 돈스러운 관광객은 내비 둬야죠. 그러니까 내비 둬야죠. 자 저희 표현 마무리하고 이제 조금 넘어갈게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죠. 자 마지막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우리가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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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건 뭐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번에요. 교황이요. 오시면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오시면서 위안부 할머니를 만나셨어요. 그럼 이 위안부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냐. 내가 일본한테 원하는 건 두 가지야. 그렇죠. 공식적인 사과와 공식적인 사과와 뭐예요? 하나. 야 사과로는 안 돼. 아이고 미안해 사랑아. 사과만으로는 안 돼. 뭐. 법적 피해 보상이 필요해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이건 알아야겠죠. I need 공식적인 사과 and 피해 보상 이거 단어 반드시 알아야 돼 얘들아. 이거 되게 수능 뭐 토익 다 많이 나오고 그거 아니더라도 꼭 알아놔야 돼. 그렇죠. formal apology 보다 공식적인 건 official. official 이라는 건 여러분 그거 알죠. 그 독일이 1차 대전인가 그거 자기네가 일으켜놓고 다 모든 나라한테 다 막 사과하고 자기가 돈 물어주고 그런 거 알죠. 일본은 안 그런 거 알죠. 그래서 official 사과 sorry 아니죠. apology 복수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official apology가 필요해요. 곰배 코비님 officially missing you가 뭐야. official apology 와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 단어 아셔야 됩니다. 보상 피해 보상이란 단어 뭘 쓰실래요. 자 짱어 덮밥님 pay for damage라는 건 약간 수준이 낮아요. 그거보다 그걸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보상이라는 단어 pay for damage 보다는 자 컴 펜 펜 세 션 repeat one more time. What? 컴펜 세이션 컴펜 세이션 So guys for our victims 자 제가 이제 하는 말 여러분 다 들릴 겁니다. 보세요. 제가 아시다. our victims of Japanese wartime sexual enslavement we have to insist official apology and compens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Damn! 이해하시죠? 다 알아들으시죠?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한 거다. 자 여러분도 그럼 말해봐요. 여러분도 이런 거야. 여러분이 지금 국제회의에 있는 거야. 자 내가 가르쳐준 걸로 만들어보는 거야. 봐봐. The victims of Japanese wartime sexual enslavement they want official apology and compens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Deal! 이런 식으로 가신대요. 여러분이 말해봐. 내 입에 붙어야 내 말이 되는 거야. 칠성통주인 우기님께서 밥상 5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만 들려요? Damn! 이것만 들려요. 하여튼 여러분 그런 거지 말해. 그게 지금 중요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더 중요하지? 전체 문장으로 써주세요. 자 제가 붙여넣기 할게요. 자 붙여넣기 갑니다. The victims of Japanese wartime sexual enslavement in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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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합니다. 뭘 주장해요? copy and paste official apology from the compensation from Japanese government 여러분이 배운 단어 그냥 문장 안에 넣었더니 아주 멋있는 명언이 됐네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위안부 여성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한 주장이에요. 오늘 많이 배운 것 같네요. 그러시죠. 역사에 대한 인식도 한번 깨우치시고 또 교황님의 방문을 통해서 문장도 배우고 또 아 근데 그거 알아. 근데 그랬대. 위안부 할머니가 나는 교황님 니가 일본에 가라. 너가 일본에 가서 제발 그 일본 사람들 앞에서 너 왜 한국 사람들한테 왜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 여성한테 왜 보상 안 하고 이거 안 하냐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대요. 근데 교황님의 입장에서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건 당연히 굉장히 controversial 하거든요. 문제를 일으킬 만한 국제적인 사회에서 큰 발언이기 때문에 그 말은 못하신다는 거죠. 그럼 교황이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지향하는 커멘트인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그렇게 답답한 거지. 교황이 가서 좀 전 세계에다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좀 말해주세요. 하지만 교황님은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공식 사과를 원한 거지 보상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시는데요. 제가 오늘 읽은 뉴스에 의하면 보상도 따라와야 해요. 그리고 원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우리가 돈 어마어마한 돈 벌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말로 될랑 사과만 하는 건 안되는 거죠.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마지막 표현 하나만 가르칠게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입니다. 1번은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얘네들의 문제는 뭔지 알아요? 지네들의 죄를 지네가 죄그를 진게 아니래. 얘네가 뭐라 그런지 알아? 위안부 할머니가 돈 필요해가지고 위안부에 자진하신 거래. 아니 돈이 아니라 지들이 좋아서 몸판 거래. 이런 빙신 오라질 새끼들.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언어가 좀 격해지는데 감정이 격해지니까. 돼지도 않는 소리 이런 빙신같은 소리 아니 빙신이란 단어도 니들한테 아까워.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은 미래의 역사도 없다. 정말 믿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confess 해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근데요 저는 이거보다 좀 더 좋은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confess 나쁘지 않은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표현 한번 외워보실래요? japan's shoot come clean on its crime 자 어쩔 때는요 맨 마지막 문장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쓸 때는 오히려 고급 단어보다 쉬운 단어가 청중에게 먹혀요. 문장 본론에는 고급 단어를 많이 써주세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내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쉬운 말이 좋아요. 오케이 이건 정말 여러분의 영어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스킬이에요. 중간 본론은 다 어려운 말 하지만 요약할 때는 쉬운 말로 해줘야 돼요. japan you should come clean on its crime 너의 죄를 깨끗이 씻어라. 자백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사전에 보시면 있어요. 이 말을 되게 저는 좋아하거든요. come clean 하라는 거는 실토하고 자백하고 사실을 털어놓고 라는 얘기에요. 깨끗하게 되라라는 뜻이죠. japan you should come clean on its crime 니네 죄를 실토해. should i'm sorry 자 이 표현까지는 여러분 외우실 수 있겠죠. i think japan should come clean on its crime come clean should should 가 아니라 must 에요. 맞습니다. republic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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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japan japan 그쵸?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 이제 간다! 걱정해줘서 고맙고 내일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난 열심히 해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나 주굴이 돼야지! 나 주굴이 돼야지! 나 주굴이 돼야지! 나 주굴이 돼야지!